소금강! 소금강에서 알려드려요! 천안에 계신 여러분! 저요! 잘 지내고 있으시오! 어제 저녁에 왔는데요! 아무도 없으시오! 길이 많이 뚫렸다는 얘기요! 여러분! 저기 42번 국도로 해서 6번 국도로 넘어가는 길 알아요? 알아요? 모르면 배워! 배워서 남준아! 남준아는 누구나! 이름! 나훈아의 동생이요! 아, 그래요? 그러면 6번 국도로! 어디 가면 또 뭐 하는 거 찍었어? 뭐 하는 거 찍었지? 홍고차에서 잠자는 거 찍었지? 우리도 팔아! 그거! 저기다가! 그거 완전 작자이지! 팔리질 않으니까! 큰 거 한마디 있는 거 같더라구요! 아, 월척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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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해! 놔줘야 되겠다! 땡겨봐! 땡겨봐! 얼마나 큰 건데! 이대로 말할 거 같으면! 6번 국도를 타고! 5번 국낭을 지났어! 그 월척이야? 아, 그렇죠! 하나 더 해줘! 하나 더 없나? 하나 더! 몇 번에 있어! 있어! 그 거 하나 하나 더! 이쪽에 한 그대 더 뿌릴까? Nun.